저희가 티샷을 칠 때 티를 꼬는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티높이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티높이에 따라서 굉장히 샷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또 클럽마다 또 굉장히 다 다르죠. 제가 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일반적인 드라이버 티높이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드라이버 티높이가 요즘에 스크린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4.5다, 5.0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드라이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드라이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의 페이스를 보면 이 높이가 그렇게 높은 타입이 아니죠? 높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좌우로 넓고 위에서 봤을 때 넓적한 이런 샬로우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티 높이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제 4.5 정도 예를 들어서 이 볼의 그 중간 지점 있죠? 볼에 이 중간 선이 있다고 치면은 이 중간 선이 이 헤드의 위쪽 크라운 지점 있죠? 크라운 지점에 이렇게 반정로 걸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좀 하시면서 계속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제 헤드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디페이스 같이 높고 짧은 위에서 봤을 때 좌우로 짧은 빵같이 생긴 헤드를 디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헤드 볼의 위치를 좀 높이는 게 더 유리하겠죠?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헤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높이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드랑 유틸리티 티높이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우드랑 유틸리티를 이제 티에 놓고 칠 때는 보통 파스리겠죠? 파스리에서 칠 때 너무 아이언처럼 낮게 꽂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티를 꽂는 이유가 공만 편안하게 치기 위해서 좀 유리한 상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이언처럼 내려치는 아이언처럼 낮게 꽂게 되면은 이게 우드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쇼티 보통 쇼티 높이 아실 거예요. 쇼티 높이 한 반 정도만 지면에 잠길 정도로 꽂고 공을 올려놓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드라이버부터 우드 유틸리티까지 알아봤는데 저희가 또 쇼톨에서 아이언으로 티샷을 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티높이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 티를 보면은 거의 머리 부분 있죠? 머리 부분만 남게 최대한 깊게 놓는 게 좋습니다. 거의 잔디 위에 아주 살짝 떠 있다 정도로 놓는 게 오히려 아이언에서는 더 좋아요. 가운데 맞을 확률이 좋아요. 그리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짧은 팟스리 가서 피칭이나 웨지 잡혀야 되는 그런 팟스리다 하면은 티를 아예 꽂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쳐야 되기 때문에 티가 높게 있으면 내려치면서 이 스위스 팟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예 짧게 꽂기도 하죠. 그러면 골퍼들이 공의 탄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티높이를 조절하기도 하나요? 그럼요. 실제로 선수들도 이렇게 좌우에 오비가 없다. 코스가 넓다 하면은 티높이를 확 올립니다. 올려버리고 발사각도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대신에 이제 잃는 게 정확도죠. 그렇죠. 방향성과 정확도를 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내야 되고 좀 탄도를 띄우고 싶다 하면은 많이 높이는 편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티를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게 꽂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도 참 다양한 실수가 나올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실수들이 있을까요? 보통 드라이버 치실 때 어떤 미스 많이 나오세요? 저는 그냥 뭐 다 문제인데 구질 구질이 어떻게 나오세요? 전 슬라이스가 많이 나와요. 슬라이스. 이 슬라이스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티를 좀 낮게 꽂는 경우가 많아요. 낮게 꽂으면은 이 낮게 있는 볼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내려와죠? 가파르게 떨어지죠.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깎아치게 나옵니다. 정확히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오히려 티를 높게 꽂고 옆쪽에서 올려치는, 휘둘러 올려치는 그런 궤도의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훅이 많이 나와요. 훅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티를 너무 높게 꽂고 너무 올려치면서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낮추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클럽별로 높이도 높이겠지만 개개인으로 좀 맞춰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내가 이제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내가 계속 슬라이스 나온다면 티높이를 좀 올려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연습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은 골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질문 들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